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의 게임 이번에 할게임 커맨드 헬컨커3구요 와 이 게임 제가 저번에 GDI 캠페인 다 깼거든요 와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파타파타 파타파타 다 깼는데 이번에 이제 에너지 캠페인 빨갱이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자 가자 자 가자 보다에버스에 관한 보다에버스에 관한 타이베리엄이 항상 굉장히 미소감했고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몇년간의 그리스도에 대한 흑미래니엄이 1995년에 나타났기 전에 경기의 경기의 큰 이루어진 캔입니다 타이베리엄이 GDI의 생활을 대한민국의 기술이 정확한 기술과 멀리 아이커닉의 국가의 공군가사합니다. 비롯한 기술과이기 때문에 기술과 청소가 되었습니다. Solo 조사한 기술과 환불에서 패러스와 함께 수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비교환이 Until 2018, 의미가 다시 고성력이 대단하는 것입니다. 대중 나와서 환경을 쥐어간 이유로 인공을 취하여, But in 2019, we exposed GDI as the real terrorists and forced them to confess their heinous sins against humanity. Once the truth was made public, the brotherhood grew exponentially. People from all walks of life flocked to our faith. We worked tirelessly spreading Tiberium around the globe so that those without will benefit from the vast powers of the Green Crystal. 저희의 노력을 지켜내던 GDI의 전쟁을 지켜내던 GDI의 전쟁을 지켜내던 GDI의 전쟁을 지켜내던 것입니다. 이 결과는 두 공격적인 전쟁을 지켜내던 모든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전쟁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GDI의 전쟁을 지켜내던 것입니다. 세 분도 아실건가요 확장패? 언젠간 다 하겠죠? 언젠간 다 할거 같아요 이제, 케인의 죽음을 잊고, 형들은 항상 더 강한 것 같아요 우리의 타베리움에서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큰 그린 크리스톨의 기록을 계속합니다 그래 알았어 자, 프로로그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제가 드디어 풍사탕을 좋아하게 됐군요 나사로가 무덤에서 되살아났다고? 케인! 아니, 그냥 케인 그냥 케인이 나왔다 저의 행동을 잃어버렸습니다 저의 행동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 당신, 당신의 믿음은 절대 잃어버렸습니다 혼도르사나 제로... 잠깐만 잠깐만 방송 제목을 안 바꿨었네 네 잠깐, 방송 제목을 바꿨어요 지금, 당신의 행동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타베리움의 행동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대와 마찬가지로 그의 신념에도 의심의 여지는 없지 흐흐흐흫 찡긋 흐흐흐흐흫 아하하하 케인 이 친구 좀 재밌는데? 오, 이 친구 아재이야? 진솔적인 반정부 운동가라는 소문이 자제하던데요 사람들이 얘기한 것만큼 훌륭한 분위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사령관님 예를 들면 사령관님께서 호랑이 걸려 직접 뛰어들어야 하니까요 이걸 보십시오 웨릴랜드 지금 그린벨트에 위치한 어쩌죠 뭐 마비시켜야 한다 등 먼저 그들이 지원을 요청할 수 없도록 정신시설을 파괴하십시오 그 다음에 제어시를 은밀히 접근한 후 모조에 날려버리십시오 켄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사령관님께 말해주고 싶지만 그랬다가 전 당신을 죽일 수 밖에 없습니다 에이 농담이라는 사령관님을 부럽군요 세상 변환중이고 사령관님의 그 중심에 있으니까요 지금 에너지 입장에서 아주 재밌는 시기입니다 제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사령관님 켄이는 바뀐 적 없어요? 아 진짜요? 우리나라 내 레드존 아니에요 레드존? 와모가 그리 대단한 인물이 아닐텐데 대단한 인물이죠 여러분들 잠깐 기다려봐 나 옷 좀 바꿔입고 올게요 아 더워가지고 안되겠어 폭편병이다 잠깐만 여기다가 여기다가 와모는 콩사탕이 좋아요 자 저장 저 잠깐만 네 화장실 좀 갔다가 옷 좀 바꿔입고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nd allow passage for the saboteur. 빨간 옷 입고 왔습니다. 어 뭐야. 다시 갑시다. 왜 진거지? 목표 좀 봅시다. 왜 진거지? 네. 저거 다 부셔야 된대요. 인텔리젠스 데이터 업데이티드. We got 20 minutes before GDI arrives. Let's go! Keep going! 저거는 왜 진짜리아 인데? You're going to Put your weapons into attack. You're going to kill the squadrons. You're going to kill the squadrons. 아하 좋아좋아좋아 얘들 계속 오네? 와 콩사탕은 오퍼레이션이 남자 목소리죠 남자니까 남자 목소리죠 heard schedule 신nhvä 시끄럽 저거 터뜨려줍시다 화이트 권한걸로 opressor이들은 죽음 죽음 아так Athens 이거 우리 생각교수 GDI의 A7 이 건물의 선물로 부정될 수 있기에 시작하면 그 다음에 비교수 이번리 싱불이 하나 싱불이 한국과 한국과чеив vehicle 모래, 생일 stomemo 힘의 예술인의 전주 ряд 频루도ран 할 것 처럼 마지막은 자 ¿ 맞 CeB 신호연이 들었다 Companies Heflene Attack! Die! Wipe them out! No! Reinforcements have arrived. Honor and death! We must not fail! Don't let up! No survivor! This way! Hurry! This way! We fight for none! Let's go! Let's go! It's them! Let's go! Reinforcements have arrived. We can't let them get near the ASAP control. Fear no enemy. Fear no enemy. We are under attack. We are under attack. We are under attack. We will be remembered. Our time is at hand. If we get close enough, we can plant the target on the target. Reinforcements have arrived. Put them to rest. Silence them. Without trace. Silence them. Without trace. It is our path. If it moves, kill it! If it moves, kill it! Reinforcements have arrived. Get a good shot off! The wings of Nod. Their death awaits. Unit under attack. Slay them. In silence. Without trace. Reinforcements have arrived. ωνers on the comuns to attack. Whitmer to let them come alive. They don't do it anymore. beat it 𝘔け 𝘋𝘢𝘯 e𝘮𝘶 emphasized. It flares musi is replenished. Number one, we can retain them all in their condition. So, how can this formation buzzkov... 살려살려아 뭐야 별로 안..안 좋은데? 네, 쉐도우팀 왔어요 쉐도우팀 뭐야 이건 애들 날아다닐 수 있네 이거 어떻게 되겠지? 뭐지? 뭐지? 미션이 도착했죠 컴퓨터 GDI가 계획이 도착할 수 있을거에요 미션이 도착했죠 클리어 했어요 좋아 두번째 미션이죠 처음에는 다 쉽지 제 인스톡은 정해져요 미션이 도착했죠 미션이 있었어요 전투자의 배달의 연구와 조기의 공격을 연결할 수 있을거에요 전투자의 배달의 기회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Tiberian의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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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도 고기 공격 GDI를 박살내래요 알았어 아니 저 38시간 동안 안잤다고요 왜요? 안자고 건강에 안좋아요 아 아 이제 자야 된다고요? 아 이제 자야 된다고요? 아 이제 자야 된다고요? 엄청난 큰 미사일을 날리고 있죠 엄청난 큰 미사일을 날리고 있죠 엄청난 큰 미사일을 날리고 있죠 저거 무슬려고 하는거야? 아 아 아 북동부 북동부 블루존즈을 자극하는거에요 우리의 공격을 기다리는거에요 너는 주의하여 주의하여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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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아 아 아 자 그러면 이제 가서 다 죽여보도록 할까요 100번을 봐야 될거에요 아마 지금 저도 여러분 얘들아 이런거에요 여자들이 없네 동구 하나 드라마 앤르입 아래 한번 남은 한 여전히 3 헤어있다 Hey 하이 아래 아이들 집어넣 그리스도 포만도 빼고 없잖아요 포만도 빼고 없잖아요 포맨 많이 나왔네 저거도 이런데 이런데 그래 알았어 가보자 자 미국 동부의안이죠 백악관 앤드루 공군기지 공군기지부터 가야되나 공군기지부터 갈게요 엔드루 공군기지를 파괴하는게 목표래요 가봅시다 엔드루 공군기지를 파괴하는게 목표래요 가봅시다 엔드루 공군기 kahoret 스테고미판 파괴하는게 목표 chakra 엔드루 공군기장 엔드루 공군 이제 홍길볼 공군기 chron자 여기저기 다 붙고있다 자 이제 여기다가 내 애들 지울 수 있는 병력 같은 걸 보내주나? 아 중앙군이 오고 있다고? 아니 뭐 짓는 것까진 좋은데 박물을 어디서 캐? 타이베리용이 없는데 네 그래픽 좋죠 갑니다 이게 병력 뽑는 거 비밀 성소는 뭐지? 얘네들 병력들 병력들 복구할 수 있는 건 없나? 레이더버기를 많이 만들어야 되나? 새거터 아 저기 광물이 있구나 저 광물을 점령을 해 줍시다 이거 유정인가 유정 레츠고 레츠고 오우 고 고 고 고 고 고 끄어오! 끄어오! 아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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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안해 미안해 어 저 친구들 왜 이렇게 그거야 불쌍하네 저거 무력화 시키러 갑시다 날라가 저거 무력화 시키러 갑시다 날라가 날라가 이게 우리의 길이예요 우린 움직이예요 길이 깨끗해져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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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hy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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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뭐야 이거 뭐 먹으라는 거야 이거? 타이베리언 스파이크를 점령하래요 쉐도우팀 뽑을 수 있나요? 적들 다 박살내줄게요 적과 통일하러 갑시다 여기 다 부서주고요 뭐야 죽었나? 쉐버터 조금 뽑아줍시다 아 쉐버터 여기 있구나 저거 먹으러 갑시다 레이더 버그에서 뽑아줘요 레이더 버그에서 뽑아줘요 레이더 버그에서 뽑아줘요 레이더 버그에서 뽑아줘요 알러드 보러 가야죠 희망 개수들 상대고 어케 알았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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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부숴줄게여 저거? 미쳤나? 오케이 부셨어 자 이제 비행장 터트리러 가면 되죠 별거 없네 그냥 뽑아가지고 밀어붙이면 되네 밀어붙여 그냥 부셔버려 어택바이크도 뽑을 수 있네요 자 이거 뽑아주고 생각보다 돈이 많네 너 뭐하냐? 이건 바이러스 준비가 된다 전화 Clara 어디서 구성하실까 어디서 구성해 우리 곱창을 모자 저희 곱창을 receives 우리 곱창을 모자 너도 구성해 들어가자 자 너무나 그때 한다고 τι 겟다 됐다 GDI 별거 아니네 감탄했네 물양으로 그냥 밀어붙이면 되네 유정 좋다 저거 사기다 마지막 판에 유정같은게 좀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유정이 없어 이거 두개있으니까 돈이 계속 네 분수처럼 쏟아져나오네 눈물이 터지듯이 그냥 미션이 완료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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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공군기지도 깨졌구요 백악관 가집시다 Those who, I've been dreaming about this since I was a zone runner back in sereeva GDI is protecting the white house with a small force i can handle myself part part of be dealing with all the reinforcements they are flying in protective precious little tour 하하핳하핳하 When you clear out GDI do me a favor 그래 알았어 배합관으로 가서 배합관 건물 점령해주면 끝난대요 점령하러 갑시다 초반이니까 그냥 조금 진행하면 되죠 빠르게 저 터트리라고 정의 먹어주고 오케이 저거 두개는 다 점령해 어 여기있는거 네개 다 점령해야되나보네요 정의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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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정의 잔뜩 뽑아줄게요 아 블루존 안에서 싸우는거여가지고 자원을 이렇게 먹는거야 블루존에는 생각해보니까 타이베리움이 없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싸우는거여가지고